안녕하세요. 운동에 취미가 있어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에요. 몇 명이니까 혹시?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은 1300명 정도. 진짜 운동을 많이 한 몸이에요. 아주 다부진 체격입니다.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상의 탈의를?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를 할 거예요. 제가 잡아드려요 이렇게? 아니 아니 저 혼자 혼자 이제. 혼자서? 혼자서 물구나무 서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까지 한다고요? 네. 그게 가능해요? 연습하다 보니까 되네요. 자 그럼 종현 학생 몇 개까지 가능해요? 기록은 10개 조금 넘는데 일단은 10개를 목표로. 10개 목표로? 와 이 정도 해야 1인 크리에이터다 얘기할 수. 와 이것만으로도 힘든데. 예 균형을 잡고요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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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뚫려가다. 와. 야. 아니에요. 오늘은 딱 이 정도만. 이 정도만 보여주시고.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. 직접 투보로 이제. 그러려고 일부러 다섯 개만. 아 그렇죠 그렇죠. 일부러 조금만 보여줘야 이제 공부해지니까.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.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